자 이번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문정권 5대 공직선거 무엇이 일어났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 수뇌부가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방단을 내리겠지만 저는 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가 질서 자체를 와해식이기 때문에 내란죄이자 영호죄이자 아주 그냥 국사범에 해당합니다. 다른 그런 사건들은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아주 어려운 국면을 타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그런 관심과 국민들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공정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화 같은 그런 지지와 응원과 관심과 참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현재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한동훈 검사장 법무위원 선 부원장 올해 49세를 임명하는 그런 설명의 장소입니다. 민주당이 왕강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주 입장이 단호합니다. 그 단호하다는 이야기는 파격 인사가 아니고 법무행정의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인사권의 예를 들면 범죄자를 임명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주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짧은 인터뷰입니다.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란 것이 몇백 년째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검찰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을 잘 때려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거죠. 일찍이 플라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역할을 각자가 잘 수행하게 되면 그것이 다 합쳐서 사회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게 되면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그런 단계를 미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버츄어라는 용어로 표현했죠. 미덕. 공병호라는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그냥 있는 사실을 진실되게 보도하고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논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될 최상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언론인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론인의 어떤 역할이자 의무이자 미덕인 겁니다. 그걸 안 아끼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현역 정치인들이 다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비실비실 주섬주섬 그렇게 하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아주 명확합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 때려잡는 것이다. 구구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왜 지금 불안해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펼치라고 그냥 5년간 권력을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한금밭뿐만 아니고 뭘 했습니까. 불법에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민주당이 왜 길길이 날뛰겠습니까 수뇌부가.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중에서 부정선거를 다섯 번이나 저질렀으니까 두려운 거죠.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진실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죠. 간단 맹료한 겁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막 건드린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수사해서 나쁜 놈들 잘 잡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과 함께 일했던 거 말고 일할 때 저는 공정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인연의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법무장관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것으로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연의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의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좌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가지고 와봐도 좋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수뇌부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겁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소신껏 추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겁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워삶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나 진영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고 대책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동훈 검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민주당 수뇌부가 반응하는 겁니다. 원동훈 님이 4.15 부정선거에 이준이 되었습니다. 2년간 아스팔트에 수없이 외쳤지만 아직도 더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힘을 대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뒷심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런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심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뒷심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뒷심을 그리고 정도를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49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의 고리가 많다는 것이죠. 인연의 고리가 많다는 것은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이 두 문장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가장 예고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약 10만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설문조사입니다. 대개 신문사들이 1,000명 가지고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찬성한다가 95%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아우성 치더라도 국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소실끈 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민주당만 왁왁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한 번 의견 보시죠. 기대가 큽니다. 김일란 시민입니다. 중앙지검장 총장 장관순으로 생각했는데 그 점이 아쉽긴 하지만 어느 자리를 가든지 제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통력사가 외무장관도 하고 고시모통관 환자가 법무장관도 했는데 한동훈 시면 차고도 넘치는 그릇입니다. 무려 2,445명이 찬성하고 단 16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대가 갖고 있는 것이죠. 때가 묻지 않는 좀 젊은 장관이 제대로 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미민현입니다. 이제까지 법무장관이 누가 되든 검찰이 누가 되든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든 전혀 관심 밖에 없습니다. 이번만큼만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꼭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리 돼야 될 것입니다. 2,159명이 찬성하고 단 6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밑바닥의 여론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임명을 저는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가장 윤석열다운 그런 인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윤석열다운 인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다운 인사를. 이제 조선 사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이렇게 했는데 많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동한 일체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추천도 있고 했겠지만 법무장관 경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 표면에 없다가 결국은 이제 장고 끝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100개라도 입이 1000개라도 민주당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이 100개라도 5년 동안 거짓말과 불법과 비리를 자행했지만 그게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비리 가운데 여러분들 절정의 비리가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음에도 3.9 대선에서도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뭘 이야기할 게 있냐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인간이란 것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있고